지난해 노인 1명당 진료비가 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. 2017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보다 7.4% 증가한 69조 3,35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특히 전체 진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8조 3,247억 원으로 전년보다 12.1% 증가했으며 노인 1인당 진료비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42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. 노인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고혈압과 치은염, 치주질환, 급성기관지염 등의 순이었습니다.